87페이지 6-1 맞춰보세요 단어 정답 1. 성인 목소리 2. 좌-변 왼쪽 3. 육-변 오른쪽 4. 상-변 유 5. 샤-변 아래 6.想 생각하다 7. 동-우 동-물 8.说话 이야기하다 9.为什么 무엇 때문에 왜 10. 반려 고민 11. 미미 비밀 문장 정답 1. 니 9. 주변 10. 과 10. 과 10. 과 10. 과 10. 과 11. 과 11. 과 11. 과